이방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이방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이렇게 하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아아빠 정정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은자 제가 해야 되나 이렇게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저는 용인을 사는 소연 소미소연 홍기소이 아 왜 이러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소미소연 홍기소이 엄마 김은자 은자언니 다시 또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화면에 보시고 어 저 반가운 분 나오셨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인 입양인 특집으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우리와 너무 밀접한 관계였던 네 요즘도 또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박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인사 다시 한번 한번 아우 너무 좋아요 네 우리가 늘 공중파 요즘 뭐 공중파를 통해서도 또 만나볼 수도 있고 네 많은 CCM 찬양들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셨나요 그러게요 제가 네이버 검색 아 네이버 땡이버 검색해봤더니 막 여러 개 나오는데 네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지은 건가 아닌데 네 예전에 그 요한의 고백이란 책도 내셨고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M계 요즘 말해서 가요계의 방탄 같은 CCM계의 방탄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너무 과한 칭찬이 아니에요 치료료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대 어 그렇죠 또 뭐가 있죠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중에서 저 기대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이따가 제가 꼭 부르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해요 네 이런 좋은 노래들을 찬양들을 많이 불러주시는 분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기대는 특히 또 우리가 교회들이 캠프를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모임이 있으면 꼭 마지막에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뭐 엔딩송으로 어 엔딩송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같은 데에서는 보통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바로 손이 올라가는 네 그런 찬양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네 너무도 저희가 크리스천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어떤지 뭐든지 이해하든지 말든지 괜찮습니다 네 네 한 이거 들으신 한 500명 중에 네 한 20분 정도 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아 그리고 우리 또 박요한 목사님은 우리 홀트와 한국입양홍보에서 네 양쪽에서 또 홍보대사로 열렬 활동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여러가지 우리 정말 많은 그러고 보니까 호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거예요 어떤 호칭이 오늘 가장 편할까요 저는 그래도 입양톡에 또 시즌1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또 쌈지아빠라는 이름이 저한테는 아주 또 따뜻한 이름이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양인임을 이렇게 제가 또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또 저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 그렇죠 예전에 우리 입양톡 살아간톡 시즌1에서 그렇죠 시작할 때 정말 열렬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셨었던 맞아요 우리 아이들의 롤모델이에요 음 그래요 그게 벌써 5년 전인가요 그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와 진짜 시간 문득 떠올라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막 엄마 유명하다는데 왜 모르지 않은 경우 어 거기는 왜 안 나와 그래서 그쪽 말고 다른 쪽에서 유명해 내가 그쪽 말고 이쪽 그쪽에서 유명해 내가 막 그짝 말고 이짝 네 애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네 네 요즘 또 새롭게 하셔서 네 전문 MC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 많이 바쁘시죠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바쁜 건 없고요 네 근데 저도 그 새롭게 하셔서 녹화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매분 게스트분을 만나면서 야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진짜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전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저런 사람들의 삶을 진짜 경험하시겠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인생을 맞아요 내 삶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새롭게 하셔서 진행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 또 얼굴도 좀 오늘 좀 뽀샤샤하지 않아요 서울 나와서 분칠하고 나왔거든요 분칠 좀 했어요 오늘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은 보통 이렇게 보면 정말 목사님들이 중심을 잡고 그분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깊이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런 신앙심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정말 신앙인들은 한 번씩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또 메인 MC로 이렇게 열심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사실 저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저 안 유명해요 제가 무슨 유명합니까 아니 그때 나랑 친했는데 나 이렇게 친한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오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또 비주얼이 되니까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섭외도 안 오는데 사실이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또 우리 정정조 형님도 그럼요 인물도 하면 네 그렇죠 그런 거짓말은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얼굴이 정말 동안이시잖아요 오늘 민증 한번 까볼까요 상상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이 나보여요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하지만 나도 나름 어떻게 되죠 보태동안인데 아 나이가요 네 어떻게 되세요 저희 입양통사랑통은 그냥 바로 나이 공개하는 민증 까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4년만 있으면 저도 50이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40이 이제 그래도 꺾였죠 이제 그러면 상당히 옛날 사람이라는 아 그렇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옛날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잘 보시면 어 엄청 젊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나이를 예전에 입양하셨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양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이 그때 입양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나이가요 네 한 살 제가 한 달 안에 입양 됐으니까 아 한 달 그래도 한 살이죠 태어나면 한 살 네 네 네 한 살 아 나이가 1세 때 1세 몇 살이 아니라 몇 겨울에 네 네 네 아 그러면 그러시구나 그 입양 될 때 그 혹시 뭐 기억이 나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아니 아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네 네 네 네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이거를 조금 무리스러웠습니다 접붙지를 묶고 아 네 아 그러면 그 예전에 부모님께서 입양을 하셨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어 결혼하시고 몇 년 만에 입양하셨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음 저희 부모님이 네 그러니까 정확히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30년 나세요 아 젊을 때 하셨다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30년 나시니까 이제 근데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이제 어 저희 어머니가 몸이 워낙 또 원체 약하시고 음 좀 난임이라는 걸 아시고 아 우리는 이렇게 아이를 좀 입양을 해야 되겠다 음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76년생이니까 네 네 입양이라는 게 상당히 깨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입양이라는 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보편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황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뭔가 좀 입양이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음 그래서 아무래도 저를 더 비공개 입양으로 음 비밀 입양을 하신 거죠 순분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시절에는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결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은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아이가 혹시 그거는 한번 저도 물어볼게요 아 그래요 정확히 아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본 다음에 여기 자막으로 좀 한번 아 네 네 네 편집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8년동안 아이가 없어서 너무 간절하게 얻어진 아이기 때문에 그 귀함이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건드리면 수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가정 환경 뭐 그런 거는 어땠을까요 부모님하고 그 뭐 좀 자란 다음에 시골에서 자랐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네 재미있는 게 저희 이제 아예 완벽하게 나름대로 두 분이 시나리오를 짜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비밀 비밀 입양에 대한 계획을 그래서 가임 상황까지 만드셨어요 오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 뭐 어머니 쪽 뭐 외가 쪽에는 사실 이렇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 이모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양을 할 거다 라는 계획을 나누신 다음에 근데 우리는 이 아이를 친생 자녀처럼 키울 거다 그러니까 이 입양 사실을 다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가족이라면 그래 알았다 우리도 같이 또 기도하고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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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뭐 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또 저희 어머니도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이게 알려진 것에 대한 거를 좀 우려하셔서 어머니가 진짜로 가임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배도 일부러 이렇게 나오게 만드셨어요 나오게 많이 드시고 복지 같은 거 막 하시고 하셨나 보다 네 음식 많이 드시고 야식 드시고 인위적으로 좀 만드시고 네 이거는 뭐 행복했겠다 하여튼 그래서 가임 상황을 만드시고 이사를 저희 아버지가 직업군이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전근 신청을 하셔서 부산으로 일부러 일부러 저희가 원래 있었던 지역은 뭐 서울 또 뭐 경기도 성남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부산으로 가신 거예요 아 멀리까지 스토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입양을 하셔서 제가 어릴 때 딱 그렇게 다섯 살 때까지 제가 부산 망미동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서 제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살 때 저희 아버지 고향으로 충청북도 청흥군 옥살면 신촌리 62번지 정확히 제가 충청 주소를 알고 있죠 네 충북 거기가 지금은 바뀌었죠 청흥군이 없어지고 지금 이제 청주로 편입됐죠 청주로 편입된 네 거기로 가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까지 네 네 거기서 6년시절을 보냈죠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입양에 대한 거는 전혀 몰랐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시니까 저도 문득 생각이 나는데 우리 수아도 이제 20여 년이 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 때도 저희가 입양한다고 그러니까 그 배 복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그걸 왜 하지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희가 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저를 아는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수아를 입양한 걸 아는데 어느 날 한 분 두 분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옮기라고. 오히려 괜히 소문난다. 그러니까 소문나니까 어디 가서 몰래 사르라고 저한테 그러고. 왜 그래야 되지?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지는 놀이시는. 그분들은 오히려 걱정해준 거겠지만. 그러니까 염려를 해주는. 인식이라는 게.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어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 유년 시절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고 유년 시절 뭐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추억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가셔서 소를 키우셨어요. 젖소. 그래서. 갑자기 젖소 하니까 야한 생각이 나지? 죄송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갑자기. 빨리 하세요. 아니 젖소가 왜. 모르겠어요. 형님. 옛날에 뭐 반납하셨죠. 형님. 형님이 유튜브 체중이네. 아니 유튜브가 원래 이런 거예요. 빨리 하세요.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젖소 그러니까 내가 젖소. 아 네. 이게 아재 개교인데. 네. 어쨌든. 네. 너무 재밌다.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리고 유년 시절에 그 소를 키워서 소젖을 짜서 네. 혹시 그 기억나세요?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인데 서주우유. 아 그렇죠.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맞아요. 서주 아이스크림. 사실은 우유는 없는데 지금 서주 아이스바는 아직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 서주 우유가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충주 청원군에. 공장이? 공장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가 진짜로 소젖을 짜서 아버지는 소젖을 엄청 만지셨겠다. 아유. 진짜로. 그때는 기계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거 이거 이거. 잘하시네. 이 스냅이 장난 아니야. 그러면 정말로 찍찍찍찍찍찍찍해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아셨죠? 스냅이 막 기타 치는 순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막 옛날에 뭐 플란다스의 개 보면 그런 은색 통 있잖아요. 진짜 그거. 거기다 우유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나쁨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기억나는 건 그 우유를 짜서 살짝 끓여요. 그러면 균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끓여서 진짜 먹으면 이 고소함이 말도 못해요. 그런 우유를 먹었던 그래서 제가 그래도 건강한 거 봐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건강해요. 동안이고 좀 그러신가 보다. 엄마 젖은 못 먹었지만 갓짠 갓짠 신선한 우유를 누가 먹겠어요. 우리 아무도 못 먹어봤잖아요. 오늘 이거 1일부 제목 젖소 특집 아니야? 아 그래 우유가 남아서 설마 그때 뭐 목욕을 하거나 얼굴 세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뽀얀 피부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축사라 그러잖아요. 감축이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름이라 이럴 땐 냄새도 많이 났지만 근데 저는 어린 시절 참 재밌었어요.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그런 특별한 분이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나요?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